점심특선으로 먹을 수 있는 뷔페입니다 교동뷔페네요 저 교동 별로 안좋았는데 우리 박대표님께서 내일 저를 교동뷔페로 출근을 좀 시켰습니다 율촌 상단에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중식뷔페입니다 점심특선 11,000원 박대표님 이거 무한비핀인가요? 11,000원에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? 그럼 저 당연히 가야죠 몇시까지 갈까요? 가게 오픈 내일 11시입니다 10시 50분까지 출근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대표님 근데 짬뽕도 공짜인가요? 11,000원이면 짬뽕뿐만 아니라 모든 중화요리가 무한비핀입니다 기대됩니다 박대표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교동뷔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